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거의 5,000분 가까이 들어오시네요 아 안자냐고 물어보신데 저는 미스트로2를 시청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열었어요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옷은요 그래서 그 아까 저기 그 12시 땡 하자마자 아버지 엄마한테 그 이거 이거 영상 통화 해가지고 세배 하느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세배 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해야 되니까 물론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케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멀리서 이렇게 영상통화 통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세배 한다고 일부러 옷차려 입었어요 다들 새해 복 전화가 왔네요 저기 동원이 아니야? 동원아 정동원아 동원이 새해 복 많이 받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곡 언제 나와요 신곡은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진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정말 정말 사랑하고 나한테 왜 전화 안하냐고 우리 남동생이 제 진짜 동생 제 동생이 지금 댓글을 남겼네요 민호 형 민호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 빨리 나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님 지금 장가가신다고요?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님 끝나고 연락해야 겠다 깜짝 놀랬네 중대장님 장가가신다고? 어떡해 제가 화환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아 입술은 제가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튼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겨울만 되면 입술이 잘 터요 조금만 건조해지면 입술이 되게 잘 트는 편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립밤 열심히 립크로즈 바르고 있습니다 입술 부룩 켰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아 이 옷도 저희 팬분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입게 됐습니다 동헌이랑 민호 형 우리 동헌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헌아 형이 동헌이 형이 저기 현금 준비해 놓을게 하여튼 절은 안해도 되고 구윤이 형 구윤이 형 내 사랑은 찬헌이 뿐이다 나도 구윤이 형 뿐이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빨리 조금 안정되면 얼른 만나요 구윤이 형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찬헌 아 감사합니다 아 찬헌이 찬헌이 형 지금 미스터트롯 결승 보고 있는데 지금 형 1등이에요 고맙습니다 잠깐 1등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박구윤씨 너무 좋아요 아 박구윤씨 너무 좋아요 진짜 구윤이 형 진짜 너무 사람 좋고 동생들 잘 챙기고 저 이번에 고3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희승아 정신 차려라고 해야지 희승아 정신 차려야지 공부 공부해야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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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동헌 동헌이 아직 안 잤구나 너도 미스트로트 봤구나 하 구윤이 형 센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웅님 본방사수 하셨어요? 네 본방사수 했습니다 미스트로 본방사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 소원 각자 한번 빌어볼까요? 저는 어 2020년 새해 소원은 일단 아 2021년이죠 2021년 신축녀 새해 소원은 신축녀 새해 소원은 어 일단 정말 하루빨리 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어 보답 드리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 드리는게 제 소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세뱃돈 은 카카오페이로 보내줘 형 진짜 저한테 세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민호 형 아 아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어 잠깐 라이브 방송 킨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2021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2021년 소띠에 이제 뭐 제 또래로 얘기하면 97년생들 85년생 73년생 61년생 그리고 49년생 그리고 37년생 그렇게 37 49 61 73 그리고 85 97 09년생 까지가 어 소띠의 해가 되고 이제 09년생 이후에 갑자가 돌고 올해 또 소띠의 해가 됐네요 어 열심히 달려가고 늘 힘차게 달려가는 소의 기운을 여러분들 팍팍 받으시고 올해 한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나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황윤성이 들어왔네 윤성아 보고 싶어 아 윤성이 안 본지도 너무 오래됐다 우리 진짜 안 만난지 너무 오래됐다 잠깐만 정동원 너 자꾸 왜 이상한 이모티콘 남발해 어 정동원 윤성이가 하트 보냈다 윤성아 사랑해 자꾸 이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새해라서 어딨어 윤성이 와 나두 유유유 진짜 오래됐어 우리 안 본지 오래됐지 말 좀 안정되며 얼른 얼굴 보자 동원아 너는 왜 한결같이 자꾸 이상한 이모티콘만 보내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 윙크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 윙크 아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 동원이 더 잘자요 동원이 이제 저 이제 잘게요 동원이 잘자 잘자고 내일 통화하자 형 내일 연락할게 이거 라방 같이 어떻게 어머 어머 민호형 하려고 근데 나도 방법을 몰라요 이거 같이 하는 방법 어 이거 어 6.1년생 찬스에요 반갑습니다 근데 라방을 어떻게 같이 해 나도 이거 할 줄 아는 모르는데 어 어 있다 장민호 초대하기 어 연결 중이라는데 민호형 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자자 어 자자고 어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일이 커졌다 형 아니아니 내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아니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습니다 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하하하하하하 잘원아 새해 복 많이 받아 형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2021년도 더 행복합시다 오케이 응 여러분 찬원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스터트로 2021년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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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잘자 네 형 안녕히 주무세요 연락할게요 어이 뿅 뿅 어떻게 커 몰라 이거 내가 꺼야 되나 아 됐다 끝 아 아 갑자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동원이가 내가 요청을 한 건가 얘가 윤성아 너 지금 라이브 방송 들어올래? 너 잘 준비하고 있나? 황윤성 황윤성이 뭐해 황윤성 나 라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나도 이거 윤성아 너 뭐하니? 내 지금 라방 초대하면 받을 수 있어? 얘 그새 자나? 황윤성 황윤성 요청 보내기 황윤성 어 재근이형이다 재근이형 안녕하세요 아 재근이형 너무 오랜만이다 아 윤성이 자나 보다 자 동원이도 제가 초대를 해봤는데 안 봤네요 윤성이도 자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잠깐 제가 라이프 방송을 켰는데 시간이 맞은 듯 쪘다 보니까 제가 오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가정과 모든 일에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장민호 형님과 영탁 형님과 임용웅 형님과 김희재 형님과 우리 정동원 군과 함께 미스터트롯 탑6가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사랑 보답드리고 항상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사랑해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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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